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 바이옴의 박스라고 하는 여러가지 환경을 여러가지 환경의 박스에 갇혀버린 것인데요 이거 1.64 버전이라 그런지 스킨이 적용이 안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건데요 10개 총 10개의 환경 박스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맨 처음 환경 박스인 나무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어 여기 블록 위에 올라가면요 시작이 돼요 뽁 짜알 짜알 이게 아닌가 아 여기 상자가 있네요 상자에서 철개랑 막대기랑 볼게요 뭐지 이건 비밀이야 조용히 해 이건 비밀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오오이 하하하하하 뭐지 삽을 만드는 건가 아닌데 하하하하하 뭔가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나 어떻게 하는 거지 뭐가 뭐가 있나 뭔가 방법이 있나 점프를 뛰어서 막대기를 들고 아닌데 안되는데 아 여러분 이거요 여기서는 앞으로 키를 두번 누르면은 대시가 되는 거였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올라가나 고민을 한창 했는데 앞으로 점프 키를 두번 누르면은 빨리 달려지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자 여기서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으아아악 콧이 안되네 으아아악뛴 다음에 여기서, 저기 이리! 예달려! 아, 아아 됐다 됐어 됐어, 위로 올라가래 위로 올라가면 물을 지나가지고 두번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아이고 잠깐만요 소리가 당신은 두번째 상자를 찾았어요 칼이랑 일키지 않은 닭독이랑 어 Far away get better stuff inside 멀리 가면 더 좋은게 들어있을거에요 머시룸 아일랜드 머시룸 아일랜드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아유 아이고 저기 머리 부딪혀가지고 지금은 이제 버섭랜드거든요 아이고 여기 점프가 방향키를 앞으로 두번을 해야지 대시가 되가지고 조금 힘드네요 여기 저게 부딪히면 안돼 대각선으로 잘 뛰야돼 어딨냐 어딨냐 여기다 앞이다 아닌데 여기로 가는거 맞나 오잇 오잇 어어어어 흐흐흐흐흐흐흐흐하 하하하하 다시 슈우 슈우 슈우우 슈우우 그렇지 슈우우 아하하 굴굴이 안되네 슈우우 슈우우 아직 제가 마크점프맵에는 조금 이제 초보이기 때문에 조금 잘 못 뛰어도 이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오잇 오 간다 내 칸 전부 으아 생각보다 빨리 깼어 안올라가져 두번째 머쉬룸 머쉬룸도 클리어했다 신발이랑 책 뭐야 맥북 더 퍼스트북 안읽어도 되요 하하하하하 신발 껴 신발 위로 올라가세요 여기는 이제 선인장 나라에요 사막 나라야 예스 점프 이즈 파시블 점프가 가능하다 점프가 가능하다 오오잇 거의 안 매달려져 오오오 왜 안타지지 오오잇 오 왜 안타져요 오오 그렇지 이렇게 타줘야지 신발도 신고 있고요 저는 아따 여기로 가면 되잖아 여기로 가면은 여기로 가는게 훨씬 낫는데 그렇지 여기로 가는게 훨씬 낫잖아요 호잇 어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일단은 여기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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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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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몇번째지 왜 여기는 팻말에 글씨도 없어요 쓰기도 귀찮아 귀찮아졌나봐 이제 다음에는 이름표랑 사과랑 투청약이랑 재생포션이랑 회색포션 소르타는 집 나무집을 좋아해요 다음은 정글이에요 다음은 정글이래요 스폰 줌입니다 하아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구요 정글 맵입니다 어 잠도 잘 수 있네 정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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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우리를 글래스 온 더 사이드 디스메이크 무얼 정글리 더 정글처럼 만들어야한다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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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옆에 붙은 편말도 밟을 수 있나 안되는데 아 여기 여기 요거구나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샥 하고 매달리는 거구나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그게 있으니까 조심하고 여기는 여기는 뭐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여기는 절로 뛰는 건가 되나 으아악 안되는데 여기는 어디로 어디로 뛰어야되지 어디로 뛰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어디로 뛰어야되나 이렇게 올라가고 일단 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못 올라가죠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아 살짝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아 아 아 아 넌 왜 점프가 또 아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길을 찾았거든요 금방 갈 수 있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저씨 왜요 점프트 있는 거 처음 보세요 뭐라구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깐요 하하하하 아저씨가 너무 빤히 쳐다보고 계세요 그것도 못하냐는 듯이 너무 쳐다보고 계신 것인데요 으이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냐 여기서 아 아 설마 요건가 으아 으아 요거 어떻게 뛰어 으아 아 아 아저씨 아저씨 왜요 쫓아오는 거요 나 으아 아 뭐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올라가 여기가 아닌가 크라베 에 여기서 어떻게 하라구요 나보고 모르겠어 하하하하 아 요거 피해가지고 절로 뛰는 거구나 갈 수 있을까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포션 드릴게요 자 힐 나의 마음도 치유를 하고 다시 갑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것이에요 짧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가자 어 오 오 오 오 어 오 오 오 오 오잇 오잇 허허헣 대각선 대각선 하아잇 하하하 하하잇 허허허 그다음에 여기 올라ill 허허 경비 으우룩 으우룩 나 의놈 다시 다시 왔어요 여기서 요기를 뛰는게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봐봐요 그냥 그냥 이리로 뛸까 아니야 근데 떨어지면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은 여기서 시작되는데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점프를 뛰어 어 잠깐만 어 아닌가 가자 그래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점프를 풀쩍 뛰었어야 되는데 황금 금검이랑 막대기랑 금부추랑 바꿔 신발 바꿔 금부추 저거 하도 떨어졌더니 아 이거 그 선인장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이건 뭐야 다음은 바다다 레벨 5 오션 바다에요 바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봐 오잇 요렇게 간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요기로 딱 떨어져야 되나보네 와 물로도 점프 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엄청나다 아이고 아 그 찾기를 그것을 찾기를 못했다고 못할 수 있지 맞아 그대로 멈춰라 오잇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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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어떻게 하지? 아 뭐지? 물에서는 뛰지를 못하거든요 물에서는 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돼? 뽀글뽀글뽀 호호! 바로 뛰게! 잠깐만x3 계단을 이용해 계단을 이용하는거 아닐까? 됐어 됐어 요기야 여기! 여기서 재빠르게 달려서 점프를 뛴다? 두칸을 econ-을 쓸수 있을까? 와아아! 됐다! 근데 여기선 어디로가지? 여기선 길이 없네 아 저기다 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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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 흐으으 엏흮흫 으을이 흐흑 으허헣 어이 다시 가야되 아 되게 어렵네 아 나는 탈출 못 할거 같은데 이런데에 갔지만은 여러분 저는 평생 여기서 살아야될지도 모르겠어요 됐어 됐어 ih 하하하 아 진짜 다시 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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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대로 푹 떨어졌네 좋아 수영장이다 여기는 이렇게 물이 많고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신난다 우와 아이고 왜 떨어져 컨트롤 누르고 있었는데 이상하네 정말 이상한 것인데요 왜 그러는거지 한번에 저까지 여기까지 날라갔으면 좋겠다 아 정말 너무 너무 너무한 것인데요 요거 맞추는거 너무 어려워 아직도 물속이야 됐다 나왔다 물속에 들어와버렸다 나왔다 나왔다 으아아아 그냥 떠도 되는구나 으어우 짜아 아악 짜윽 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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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렌데 아윽 착지를 착지를 못했네 여기는 그냥 가도 돼 물만 벗어나면은 벗어났니 아니요 아직 못벗어났어요 벗어났니 벗어났다 우아 됐다 아니요 나 분명히 컨트롤 누르고 있는데 왜 옆으로 빠지냐고 위로 위로 착 봐 위로 착 봐 바로 그냥 위로 착 봐야되요 바로 그냥 위로 봐주세요 와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 것인데요 이거를 깰 수 있을까 깰 수 있지 맞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얼마나 걸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거를 만약에 제가 한 2시간에 걸려서 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시간 동안 이걸 다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것인데요 왜냐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느라 진이 다 빠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대한 재빠르게 깨야되는 것인데요 허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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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야 어디냐 어디냐 저긴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여기서 이리로 올라온 거지 여기다 여기 이거다 이거 저거다 저거 저기로 올라가는 거야 이야 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물 위로 올라가고 제발 한 번에 제발 사다리 한 번에 오 됐어 됐어 호잇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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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메칸 점프 으아 됐다 오 오 생각보다 금방 깼어요 그레이트 잡 훌륭해요 허 폭죽이랑 사슬이랑 와 대박 투청용 회복 포션이랑 파슬부츠랑 신발장 사가는 건가 가죽 튜닉이랑 화염 저항 포션이랑 사가랑 옷 처음으로 줬다 옷 입고 가자 흐헤헤헤헤헤헤헤헤 헤엥 헤엥 헤엥헤헤 헤엥 파이어도 파이어 잠깐 화염 저항 포션 뭐가 없어 아 던지는 거였네 너 하하하하하 아 이수가 던지는 거였다니 던지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질 않는데 오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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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자꾸 왜 못올라가는거죠? 올라가시라구요 그렇죠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멈추시구요 여기만 올라오면은 나머진 간단하죠 요기 요기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요기서 안녕 안녕 아니요 거기 아닌데요 카지마 괜찮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거든요 아뇨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꾸 부딪친다 돌에 자꾸 부딪쳐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절대 부딪치면 안되는건데 자꾸 미끄러지죠 이게 W 달리기가 지금 이게 버튼을 누르면 되는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버튼을 두번 눌러야 되가지고 되게 좀 불편해요 아이고오오오오오오오 떨어져 버렸네 아 아직 잘 됐는데 아까 잘됐잖아요 잘됐잖아요 네 역시 잘됐구요 그렇죠 여기서 달리기가 안됐구요 달리기가 안되버렸구요 분명히 두번 빠르게 눌렀는데 왜 달리기가 안됐을까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요 분명히 달리기를 눌렀데도 안됐네 짜잇 짜잇 벽돌에 부딪혔구요 제발 제발 한번에 보내줘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점프맵에 고수가 되어가는거지 맞아 점프맵에 고수가 되어가는겁니다 여기 부딪혔어요 여기 부딪히면 안돼 각도 잘 계산해가지고 그렇지 여기 점프해서 한번에 붙어야되요 어잇 그렇지 됐어 됐어 어딨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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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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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은 다음에 절로 붙어야 된다는 소리야 헉 사다리 너무 약한데 나는 맞을까 이게 으아 저기 진짜 진짜요 뻥 아니고 저거라고 어 저기서 여기로는 어떻게 가 해오리 너무 멀지 않아요 일단 그래도 한번 가보자 후 후 후 후 후 간다 아냐아냐아냐 아 간다 아냐아냐 잠깐만 맘에 준비 좀 하고 올게요 됐습니다 맘에 준비하고 왔구요 어 가다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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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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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끄고싶다 하하하 하하 자 여기서 한번 뛰어볼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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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헤헤에헤헤 너의 선물은 브레이빙 더 니 더 이즈 뭐여 용감함이라고? 케이크~~ 예에에에 케이크다 케이크 레벨 7 케이크 뭐야 케이크 밟고 가네? 케이크 밟고 가도 되는건가? 먹을건데 밟고 가도 돼요? 케이크는 근데 왜 올라가져요? 어? 허허 케이크는 올라가지잖아? 오! 케이크는 올라가져요 여러분! 봐봐요 까아이 어디로 가야되지? 설마 저건가? 설마 저건가? 아니지 않을까? 진짜 저건가? 아냐 안다 안다 설마 저 케이크인가 그러면은? 아이고 맞네 요 케이크네 요기서 여기로 뛰는거네 오케이 케이크 갑니다 케이크 갑니다 오잇 케이크 오잇 아이고 또 떨어졌어 컨트롤 키를 누르는 새끼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뾰족한 부분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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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못 올라가 아 케이크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아 맛있는 케이크 올라가야되는데 다시 가야되잖아 그러면 아닌가? 조금 눌러야되나? 아니야 전혀 안 눌러도 돼 그렇지 아뇨 점프 한번만 누르시라구요 한번 누르고 떼 그냥 누르고 있지 말고 그렇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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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여러분 짜증낸거 아니에요 화 안났어요 그럴 수 있지 떨어질 수 있지 왜냐? 케이크는 크림이잖아요 크림 크림은 뭐다? 기름입니다 기름은요 뭐라구요? 기름은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구요 여기는 끝에서 끝으로 아니 이거 어떡하라고 뭐해요 나 엇 어 엇 엇 뭐야 케이크 왜 부서져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엑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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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벤스 모드로 해줘야되는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냐고 잠깐만 눈덩이 있으면 나 눈덩이로 등블럭을 만들수가 있는 것인데요 무려 두개나 만들수 있는 것인데요 대박 대박인 것인데요 설치해도 되나? 설치좀 하자 이거 설치해볼까? 이거 제가 선물로 받은거에요 여러분 제가 만든거 아니에요 저기서 저한테 선물로 준거거든요 어디서 설치할까? 저쪽에다 설치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오우와호호 오우호호 오 아까 그러고보니깐 보트도 물매면서 보트 설치하면은 어떻게 됐지? 좋지않았을까? 그건 전혀 상관없나?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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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 못하네 눈눈챙겨 버리지마세요 또 눈줄수도 있거든요 버릴게 하나도 없다 요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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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dpool 보호 다 예 와 진짜 진짜 너무하시네 됐다 됐다 여기는 4칸이요 4칸 점프 4칸 점프 제발 제발 우와 자 갑니다 전설의 4칸 점프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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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생겼다 바지 이제 투구만 있으면 돼 폭죽 하나 터뜨려주자 이제 몇 탄이죠 10탄까지 있다 그랬는데 4베스트 경험 덤브라이트 온 40% 밝기 40%에서 베스트 경험을 할 수 있다 싫습니다 전 밝은 게 좋아요 트와일라이트 존 캡 멕 더 버스트 점프 팅크 아웃사이드 더 박스 박스 밖에서 생각해 주세요 어 잠깐만요 아니에요 팅크 박스 안에서 생각해 주세요 버스트 점프를 어디로 뛸지 여기 요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건데 오잇 아 차코 밖으로 떨어져진다 위로 화면을 바로 위로 올려야 돼요 아 또 이런다 또 점프는 한 번만 점프는 한 번만 누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로 어떻게 뛰어 오잇 두 유어 리멤버 나우 헬렌 넥스 스톱 아 이게 좀 난이도가 좀 난이도가 좀 이상한데 하하하하하하하 저기요 하하하하하 여기로 타고 여기로 타고 여기로 가서 잠깐만 근데 여기로 가서 여기로 뛸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왜냐 아 되려나 아 되려나 하나 둘 셋 안돼 안돼 하나 둘 아니야 되돼돼 아닌데 안 될 텐데 저렇게 위로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로 온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뛰어요 여기서 어디로 뛰어요 뭐야 너무 어려워 잠시만요 이거는 이거를 좀 써야겠어 이렇게 와서 여러분 여기는 너무 어려워서 안되겠어요 여기는 너무 어려워서요 지금 일단은 게임모드를 켰거든요 게임모드를 켜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뛰어 이렇게 한 번에 뛸 수가 있어 하잇 어 되잖아 어 됐네 게임모드는 켰는데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직 날아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여기서 떨어졌다 떨어졌을 때 이렇게 날아와서 좀 돌아올게요 왜냐면은 이게 다시 올려면은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안된다고 될 것 같은데 안되나 아니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각선으로까지까지 해가지고 되잖아 봐봐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여기 여기 위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여기로 올라갔다 쳐 여기 위에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저기로 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로 딱 올라왔다고 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아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여기로 여기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쨌든 딱 이렇게 여기로 딱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뛰어 여기 뛸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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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하하하하하하하 머채트 딱 올라왔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 그 다음에 여기서 넌 반드시 실패할 거야 이 녀석이거나 실패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간 다음에 아아 짜으 짜으 진짜 어 한 5시간 동안 해야겠네 이거 아 어쩌서 안 보여 여기서 딱 이렇게 왔다 게임 모드 해도 어렵네 여기서 대각선으로 으아 그렇지 예 신난다 이제 게임 모드 풀어주시고요 하하하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탄 구탄입니다 구탄 아이스 얼음 얼음은 쉽지 얼음은 쉬워요 차라리 얼음은 쉬워 여긴가 아니요 얼음 어려워요 사다리 저는 사다리는 진짜 못하겠어요 사다리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다리가 이상하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이제 치트키를 써서 넘어왔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알았죠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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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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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고개 안된 고개 안될 맑니 안될 그래 왜?x3 왜 떨어진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로 뛰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어! 어째서 마크 점프맵은 실력이 안되는 걸까요? UFC 여기 위로 올라갔어야 하는데 acaba 여기에 이것을 설치해서 그렇지 이렇게 가면 되지 여기서 이제 위로 여기서 위로 아 너무 무서워 여기다가 안돼 내 아이템 됐어 다 필요 없어 아이템 다 필요 없습니다 야 그거 참 아프겠어요 맞아요 그거 참 아픕니다 오호 아 왜 왜 도대체 왜 안 올라가지는 걸까요 아잇 왜 안 올라가지는 걸까 아니 왜요 얼음 얼음이라 그런가 얼음은 가속을 받아서 땅땅 뛰어야 되는거 으아잇 알았다 알았다 드리프트 해야돼 드리프트 여러분 드리프트 해야돼 드리프트 가속을 받을 시간이 필요해 오잇 아니었다 아닌데 왜 안되지 됐는데 거의 됐는데 거의 됐어요 됐어 됐어 그렇지 그 justified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가는건가봐 또 여기에 또 요기서 아이고아이고 어이구 여기서 로 오오오호호호호호호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은 이거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됐어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야 이야 다이아몬드 부츠 블록이다 양털 줬다 대박 대박인 것인데요 양털 받았다 양털을 두개나 받았어요 파이널 레벨 마지막 레벨 여기로 뛰어서 올라가는 거겠죠 아닌가 맞는데 허잇 뭔가 점프가 딱 될 때 높이 뛰어질 때가 있고 낮게 뛰어질 때 봐봐요 이렇게 딱 높이 뛰어질 때가 있는데 일단 요렇게 하고 여기서 아 또 사다리야 사다리 아 사다리는 진짜 아 사다리는 너무 어려운데 요거를 연습을 해야 돼 4칸 점프인가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4칸이거든요 왜냐면은 요렇게 3칸에 위로 1칸 해가지고 총 4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4칸 점프를 할 때는 뭔가 그렇지 이렇게 딱 끼어질 때 느낌이 있어요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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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위로 올라 대각선으로 꺾이면은 대각선으로 꺾이면 안 되거든요 4칸 점프 될 때 느낌 그 느낌을 잘 잡아야 돼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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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오잇 아니 왜 자꾸 한박 한박자 늦게 뛰냐구요 아 됐잖아요 왜 하하하하 아 됐잖아요 아 그 하 아니야 침착하자 침. 자. 개. 침착하고 가볼게요 오잇 침착하게 침착하게 정말 침착하게 두번 다시 없을 정도로 침착하게 호잇 하아잇 하하잇 아아 아 아니야 오 어 그럴수있어 맞아 어 그럴수있어 떨어질 수 있어 못 뛰면은 뛸 때까지만 돼 여기서는 위로 위바 위 그렇지 눈물이 차올라 한번도 뭣했던 말 뚜두두두 뚜두두두두두두 나는 요 오빠가 좋은걸 어떡해 I'll be my we 이이 이이 아니야 진정해 진정하세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답답하신 분들은 두배속 네배속으로 봐주세요 자 다시갑니다 오잇 아잇 짜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여기서 램쥬포인트 저거 스폰포인트 찍어놔야겠어요 오잇 안되겠어 연습도 좋지만 혈압이 먼저 오르겠어요 건강에 건강에 좋지 않아 건강에 좋지 않아 건강에 좋지 않다고 왜냐구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니 안돼 이거 다 없어지잖아 양털이랑 잠깐만 루트를 그리자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뛴 다음에 양털을 쓸 구간을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와 여기는 진짜 너무하다 여기서 양털을 여기다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반블럭을 반블럭 설치되나 이거는 이거는 그래 이렇게 설치가 돼 여기다 설치해 놓을까 그래 여기다 설치해 놓자 오잇 요거 게임에서 준거에요 여러분 반칙한게 아닙니다 반칙한게 아니에요 올라왔더 어? 그렇지 됐다 오잇 아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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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털 빨리 설치해 놓자 양털 어디서 설치할까 양털을 설치해 놓자 양털을요 여기다 설치하자 그래 됐어요 이제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맞다 이거 밟으면은 하하하하하하 아 맞다 이거 밟으면은 여기다 다시 스폰이 되지 지금 한 거의 한 1시간 넘게 이거 하고 있었더니 바보가 된거 같아요 게다가 지금 방안에 공기가 너무 후덥지근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거 같아요 바본가봐 정말 난 바본가봐 드드드드드드 부금도 날 바보같이 만들고 있어 아 마지막이야 힘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마지막은 멋있게 깨야지 마지막은 멋있게 멋있게 깨는 것이요 자 눈물이 차올라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눈물이 차올라 고개 들었는데 고개가 안 들어줬고 눈물이 차올라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었구요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다음에 아 아뇨아뇨 이렇게 간 다음에 아뇨아뇨 이렇게 간 다음에 먹어주라 어 먹어졌다 하하하하하 아니죠 근데 어차피 그거 해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설치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다행이다 호잇 아 괜찮아요 치사하게 깨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노래요 누가 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 아 먹어졌다 하하하하 하하 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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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 무거 뻥 무거 무거 그렇지 설치해 이거 설치해 설치하고 허잇 가고 허잇 가고 어 양털은 안 부서지네 곤란한 것인데요 먹어주라 먹어주라 아하하 망했다 하하 망했다 이제 망했다 하하 여기서 저기로 오오 눈물이 차올라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었구요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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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저기다 저기 봤다 저장 저장 됐어 됐어 4칸 4칸 점프 하하 한 번에 왔다 제발 제발 여기서 어떻게 가야되 여기서? 설마 여기서 저기로 점프? 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여기서 어떻게 가야되죠 안되는데 벽에 벽에 부딪쳐서 그런가 아 벽에 너무 부딪쳐서 그런가봐 벽에 안 부딪치게 와 여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한 번에 떨어지면은 처음부터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말도 안되는 것 같아 저기로 쏙 들어가줘야 되는데 쏙 들어가줘야 되는데 쏙 쏙 아 아 여기서 양털 아 저거 저거 가꾸자 아 솔채 솔채 오 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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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해 설치해 어디다 설치해 왜다 설치해 으아 어디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아 안돼요 4칸이 넘어 버린다고 이게 이게 아닌데 이걸 어디다 설치하면은 잘 설치했다고 소문이 날까 그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됐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로 진짜 진짜 저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흐하하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 아니 고리가 너무 먼데 양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그냥은 절대 못 가는 거 아니야 흐하하 하하하하 하하 길을 모아가지고 오오 양털아 염동력 흐하하 짜자 아니 이럴수가 양털이 나의 손에 들어와 버렸네 이럴수가 이렇게 기쁜일이 있을 수가 짜다 오오 허 엑 그 자 오오 헉 흐 흐 허허허 허 허 아 이러고 어디다 여기다 양털 필요했던 여기다가 그 저 양털 반블럭 필요했던 건가 흐하하 에 아 으어야 후구 마법의 힘이여 와라 샥 했더니 양털 반블럭이 저희 손이 생겼구요 여기서 이렇게 쇼 예 깼다 우와 너 해냈어 축하해 파티다 파티 예 치즈파티 맛있는 파티 개그 파티 인첸트병 파티 여러가지 파티들이 잔뜩 있는 것이구요 하악 하악 하하 아 엎지럽겠다 하하하 하하 야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구요 바이옴의 바쿠르 탈출 점프 맵이 였는데요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점프 맵이였구요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시작